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하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와 엄청 크다 계란 와 꽃게랑 가리비 오징어랑 짬뽕 양파와 고추 딸딸딸딸딸 난 잘하지 새우 투하 이제 불쇼 솔 떡떡당면 고추 투하 짬뽕 불닭치즈 기저개 불닭소스 불닭소스 토치 불닭소스 안녕하세요 쏘영입니다 오늘 먹을 음식은 중국당면이 들어간 오징어 해물진 키조개가 치즈를 머금고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먼저 맥주부터 오늘은 내가 맥주를 마실거야 기울여야되요 고품이 묻어나게 고품이 묻어나게 고품밥 고품밥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더 덜자 됐다 이렇게 딴것처럼 일단 맥주부터 한 모금 장갑 장착 기네 엄청 중국당면 먹어볼께요 가리비 오징어 오늘 소스를 약간 떡볶이 소스처럼 달달하게 했거든요 그런데도 매콤해 오징어 오징어 오징어는 진짜 맥주랑 먹어야된다 오징어는 진짜 맥주랑 먹어야 된다 오징어 오징어에 올려가지고 오징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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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장갑밥구고 맥주 아 자 이번엔 키조개를 먹을건데요 조금 치즈가 굳어서 데워올게요 어머나 그럼 치즈를 먹어볼까요 봐볼까요 오마이갓 대박이다 얘도 대박이야 아시죠 키조개국 누린거 오오오오 바로 바로 터져 새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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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란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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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게살을 같이 오 오 오마이갓 오마이갓 게살 넣고 오마이갓 게살 쪽쪽 짜요 전복 전복도 다 때려넣어 전복 때려넣고 새우도 때려넣어 또 때려넣고 오징어 오오 각종 햄을 싹 넣고요 그 다음 토치로 찢어봅니다 도치로 찢어봅니다 오징어 좋았어 조금 치즈가 녹았.. 하하 하하 어쨌든 너 똑같아 후 오징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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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맥주랑 치즈는 진짜 대박이다 오늘 이렇게 떡볶이 비슷한 매운 소스로 해물찜을 만들어봤는데요 키조개 치즈까지 바르니까 너무너무 궁합 최고했어요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구요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사랑합니다 자 그럼 또 이거 맛있다